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되는 등 줄줄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야가 각각 예대차 정기공시 등을 내용으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12개인데요.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장혜영, 김의곤, 정우택,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로 모두 4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하위규정과 은행권 자율교약 등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리하고 가산금리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원가나 리스크관리비용,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안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이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야 간 극심한 정쟁에 이외에도 대다수 금융 관련 법안들의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연입니다.